편의자? 편의자? 편의자 천사해? 아씨 나쁘지 깜? 병원인데? 아니야? 압골 온다 압골 뭐 이렇게 느린데 온다고? 그쪽으로 꺾으면 그쪽에 내가 있어요? 잘 가시고요 뭐야 뭐야 둘 알았는가 민가의 둘 하나 가까운 민가 하나 긴 꿀 집중 민가 카페 잡아줄게 뭐야? 잡았네? 뭐뭐? 뭐라고요? 여우쌈마야 여우쌈마야 뭐라 하시는데? 여우쌈마야 어? 아 중국인이야 한 명 된다 아 왜 그러세요? 나도 갑시다 아 아유 안에 계세요 아 배들이 배들이 너무 아시는데? 쌈비 이러는데? 아니 자기가 늦게 와서 죽었는데 왜 나와 줄게요 어떡해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한번도 해줘 아 주다스 그게 무슨 뜻인데? X됐다 여기 쓰자 이거나 쓰세요 이거나 여기 쓰겠어? 어 둘이 오붓한 시간 보네 와 노래 잘 부르니까 사람이 잘생겨보이네 노래 한 곡 해줘요? 너는 원래 잘생겼잖아 개좋아 개좋아 그냥 키즈 사고법을 잘 아는구나 키즈? 아니 형은 팩트만 말해 형 거짓말 치는 거 잘 못해 아 근데 나 상길이 형 거짓말 한 거 본 적 없어 아 방금 거 말이 좀 4번 답변하게 고립 오우! 4번 답변하게 하나? 어 야 CX 뒤에 뭐야 와 형 형 무빙 뚜만쳐 나 멀어 13발 13발 1번으로 박을게요 밑에 칩 총 2층 총 2층 총 2층 2대 거기 하나 더 있어 거기 하나 더 있어 표야 거짓합니까 형 갔다 이거 형 앞에 해우스 뒤에 3만 해우스? 왼쪽과 해우스 안에 들어간다 그 앞에 다른 해 다른 해 다른 해 안 했어 로제 구현에 포켜놨다 높은 거 같아 안 올라간 거 같아 총 2층 가서 봐줄게 살렸겠다 초밥 그대로 있다 일반 안에 크리타 하나 더 있는데? 살린 거 기절시 아 살리더 넬을 기절시켰어 하나 더 있어 아 튕겼다 이거 안에 하나 더 있다 사카집 얘는 딴 거야 사카집 화장실 쪽 화장실 쪽이래 화장실 쪽이래 야 나 모르겠다 일로와 너 이거 확힐이다 형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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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렸 빨리 나 그 죽인 새끼 복수해줘 아 육... 바로 가줄게 퍼밍 할 시간이 없어 빨리 출발해줘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사람이 육굴집 방아는데? 저거 도로가 도로가 엎쳤어 얘 우리 가진다 바로 도로가 스킨 세트 못참지 에어이이 atau 쟤야 쟤 X.. 쟤 뭐야 갔다가 아 아 왜 잘했어 형 형 나 몰라 나 몰라 왼쪽 내려 왼쪽까지 아 33층 잘 모르게 푸시 내가 오는거 잘라줄게 난 얘만 잡아 1층에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얘인가? 아니지 내 밑에 하나 붙었거든요 네 2층 올라왔어 얘다 다 잡아 어딨어 하나 조용하던데 그래? 총 죽여놨어 파일총 잡으러 가실? 파일총 바로 가야지 파일 1층 안에 하나 그리고 2층에 하나 나 2층에 하나 나 2층에 하나 죽겠다 걸렸어? 걸렸어 걸렸어 파일도 넘어간다 내려 찍자 스포 가고 아이씨 나 앞에 싸우는데 잠깐만 총 잡았다 맞어 간다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아 고맙 쏴 다음 4판 올린다 아니 왜 그리로가 가르침 하는거 아니야? 가르침다 같은 팀이니? 다른 팀 다 구경하는 팀 윗대패 야 잘 쓰네 친구 쎄 밀어드 가요 그리로 저기 보급 먹으러 가는 중 너한테 간다 야 야 한도도 안받는건 반칙이지 에이 불리신가요? 감사합니다 도우나에요? 아니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고마워요 옛날에 도우나를 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창현씨 마이크로 달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시기발련한 뭘 하지마세요 빙서클 들어갔다 승훈아 어디요? 그 세스장 앞에 빙서클 봐봐 네 오! 고마워 니가 다 잡으면 어떡해 우리는 고마워 세스장 고마워 경박사인가? 아니면 경박사 경박사인거 같기도 그전거는 경박사야 아 살렸네요 세스장 못살렸어 그거 같이 뒀어 뭐야 나한테 붙이는데? 신고 죽일게요 죽일 수 있지? 믿을게? 죽여버렸어 나이스 그거 알아? 나 2킬이야 나 1킬이야 형 방금 잡은 게 끝이야 누가 치지마 진짜로 아니 잡을게 뭐가 있었어 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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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주가 형 위로하겠다고 저런말하는거 보면 기분은 좋다 그치 스쿱퍼 그래서 몇킬이야 이 10킬이야? 아니 희주 제 1킬 맞아 나 1킬이야 방금 1킬 끝이야 그전 내가 다 죽인거라서 그래 차디집이 버져있다 차수리 차두리? 3.. 차수문 거짓 1킬 이번에 있었어 마저 보기 2층 왼쪽에서 하이드 중이었어 녀석이 한번 더 껴 녀석의 그런 옆 부위 쓰시러 가볼까? 개사롭지 않은 친구였어 1층 집 왼쪽 창문 오케이 뭐 머리 하나 때려놓은 아 이게 어이씨라 녀석이 기절했어 둘이 갔어 2창 한대 2창 한대 데려왔어 뛰어 뛰어 오 씨 어어 더 있었네 3명이다 여기 녀석이 3명이었어 녀석 복수하러 갈게 녀석이 3명이야 이 녀석 뭐야 아이샤또 3번 녀석 하나 낙하했어 나 갔어 음 좋 잘가 본인 3번? 움찔 파이팅 내가 죽을 거 같아? 다 수로 늦어 등산이 1층 들어갔고 파크로에서 어디야 이거? 도로가야? 2층 들어갔어? 둘이 아니죠 거기 몰라 그만해 진짜 뒤진다 하나 낙하였어? 하나 낙하였어? 쟤는 다 쏘는다 이제 그니까 끝집에 별소리 끝집에 별소리 끝집에 별소리 끝집에 별소리 끝집에 별소리 끝집에 별소리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기자 하나 더 어디 끝났어 또 다 했어 혼자? 여기 나왔어 다이차 먹었어 케이터 케이터 잠시만 케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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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뭐하시는거야 다 맛도 못팠잖아 재미없네 맛이 없잖아 이렇게 또 interesting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